러시아 티벳 한들이에요 오늘은 레전다이노 게임을 할거에요 먼저 업적에 가서 뭐 왔나 보고 오늘은 안왔네요 필석 이벤트 취급하고요 제 패시 1번 샤키노 2번 이그렉스 3번 브라키오 암입니다 누구를 레전드 시킬까요 1번 공룡 4키노 먼저 4키노 먼저 레벨업 시켜줄게요 5레벨 밖에 안되네 제 스킬 스킬은 난도질 연속할 기기 난도질 끓어오르는 힘이에요 이건 제 조격만 되는거 같아요 이그렉스 스킬은 화염구 울부짖기 넘치는 에너지에요 이 이 브라키오 암의 5키노 발그룩이 난장판이에요 이제 이제 상점에 문화하는 점 볼게요 고급사포 한번 사볼게요 고급사포 공을 두고 해볼게요 음 잠시 여기 연구소에서는 펫을 볼 수 있고 펫 도감하고 조합기 조합기로 한번 멋 음 음 음 고급사포가 음 뭐 타 이건 어디 탈바람이에요 그런거 같은데? 뭐라 했는데? 알아 아줌마 뭐하는데? 알아 아줌마 난 다시 난다 이제 한번 이 칼바람을 해안가거든요 지금 한번 출발해볼게요 고고고 사문 시작 여섯번째 지역이에요 뜰깨라토스 피치나 일단 방으로 손 묶어볼게 방으로 묶어볼게 이게 뭣때미지인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지 아 이거 뭐지 왁스?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공격 한번 해볼게요 방으로 카운터 만들고 일단 카운터로 만들게요 내보내고 이거 육슴치 팔땜이 나무하고 희옥하게 팡킹 보스가 거의 얼마 안남았네 보스가 거의 얼마 안남았네요 보스가 거의 얼마 안남았네요 보스가 보스가 공격 공격 안남 트롤ág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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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는 나도 생명록이던데 한번 가볼게요 다시 난도질 난도질 어 누구 물음표 물음표 짱짱짱짱짱 아니 저거 좀 아빠 아빠 저희 유나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유나야 뭔가 이상해 이런 공룡들이 온다 얘들아 준비하거라 앙크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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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크마크 진짜 강하던데 5석짜리에요 제가 5성이어서 좀 끈질길 것 같아 보이는데 제 샤피 샤키노도 지금 거의 체력이 샤키노도 지금 거의 샤키노들 밖에 안남았네요 샤키노들 죽지마 죽지마 샤키노들 쫓아가보자.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디노 말이 맞다. 누나야, 이대로 있으면 어려워진단다. 네, 알겠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 제정신을 돌려놓고 말겠어요. 탐험 중단할게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